자, 스파이더맨과 동돈이!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스파이더맨 김추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거 좋아하는... 영장정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의도를 하신 건지 두 분이 서로 옷을 맞춰 입고 왔거든요 어떻게 이건 미리 상의가 된 건가요 동돈이 님? 저는 스파이더맨 님이 스파이더맨 옷 입고 올 거 같아서 저는 그 라이벌인 베놈이 상의거든요 지목할 때 스파이더맨 님이 동돈이 님을 지목을 했어요 지목 상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동돈이 님 나와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돈이 님! 동돈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무슨 자신감이지? 저는 누구랑 해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빌런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걸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참가자의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온도 스파이더맨 배달 온도 스파이더맨 신났어 신났어 한 개밖에 안 먹어요? 또 멋지네 뭐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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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거예요 둘 중에? حدDak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 개그맨 곽범 씨가 구독왕 프로그램에 상금 1억 원을 들고 실제 뉴스네 욕심나 욕심나 실제 뉴스 욕심나 오오오 네 스파이더맨 영상 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약자로 지목당한 동돈이 님의 영상을 볼 차례입니다 아니 내가 파쿠르 상대로 헬스 어떻게 해드냐 어? 무료 정액 검사? 남자 헬스 우리 남자랑 헬스 렛츠기릿! 아! 죽였다! 네 이렇게 채취를 끝나고 30분 정도 현장 타임을 가지면 미래지턴 1,600만인 마을이 이상이 돼야 되거든? 5,300만인 마을이 이것도 많잖아? 마을이 이것도 많잖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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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스파이더맨의 영상이 좋았다면 블루 버튼을 동도니 님의 영상이 좋았다면 레드 버튼을 심사위원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4 tendgom의 영상이 좋았다. 좋습니다. 동도니 팀 총 4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저는 동돈이님 저번 심사평에서 본인끼리 다 못 보여준 것 같다고 제가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걱정했어요 오늘도 근데 완전히 반전이었어요 저는 동돈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봤고 정말 신박하고 매력있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별표 쳐 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정자 검사를 할 줄은 구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5,300만 마리였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80%밖에 안 보여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5라운드에는 모두가 재밌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더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지목 참가자 멍치탈출연구소 두한목소리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텐션을 YG 소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저의 짧은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목소리 안녕하세요 두한목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목 참가자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리듬에 길들어져 봐서인지 춤이 없는 생활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심해서 시작되는 게 어려워요 춤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무대에 서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제 자신을 다독여 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뛰기 시작하자 제 심장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제 인중이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춤추는 바로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멈추 탈출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멈추 탈출 연구소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약자로 지목당한 두한 목소리팀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약자가 아닌데 강자인데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달아오는 편하고 녹아밀으로운 공간이 아냐 오! 이 여품 꼽은 좀비 필요한 공부 같은 트렌드 펌핑 잘한다 이거 흑물 좀 내보자 우린 여러분의 구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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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 지금 기밀었네 뭘 기밀었네 오! 오! 와! 아! 눈과 귀 모든 게 다 즐거운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해 강해 둘 다 올라가네 아니 왜 이렇게 지목을 하셨어 우리 메뉴 출 연구소에 연구소가 자 시간을 어떻게 더 드려야 될까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조금만 더 달라고 네 최초인 것 같은데요 최초인 것 같아요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신 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총 4개의 플레이 버튼을 받은 두한복 3팀 다운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아 아쉬워 네 이게 너무 아쉬운 대결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슈퍼패스를 살 수 있으면 진짜 사서 몸치 탈출 연구소 팀을 붙이고 싶어요 왜 이 두 팀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듣고 싶었어요 이 노래가 끊기지 않길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레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킹버스 팀 반반치킨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반치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린 이제 먹잇감이겠구나 맛있는 먹잇감이 되겠구나 그냥 치킨 그 자체가 돼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목 참가자의 영상이죠 킹버스 팀 영상 플레이 차단 멤버들 케빙이다 케빙이다 케빙 거기 좋은데 조금 좋아 왜 24일이 아니고? 킹만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우디. 연출 좋아. 연출 되게 좋다.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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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버츠 팀의 영상 잘 봤습니다. 킹버츠 팀의 영상. 요정일이 갑자기 다 된게 뿐이다. 킹버츠 팀이 24일이었는데.. 상자가 작아서 날짜를 바꿨다. 인명일 것 같아. 아, 이해됐다. 다음은 담반지키팀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신시대를 열다. 당신의 삶의 질을 올려줄 AI기술 탑4.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탑4. AI 필터. 사진 보여줘. 사진. 요즘엔 이게 맞아. 얼굴, 패션, 심지어 장소까지. 인생샷도 이젠 AI로. 갱존자, 드드드드드. 지금 당장 만나자. 나이스. 과한 보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책임지지 않는다구. 깜짝이야. 어? 어? 야, 있다. 봐봐. 다음은 톱3. AI 자동 대답 버튼. 너 이걸 사표라고 쓴 거야? 요즘 애들은 사표를 하나를 제대로 못 쓰나? 대답하기 싫은 잔소리들. 이젠 AI로 대답하자.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부장님.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내가 이거 몇 번을 말해, 어? 최근 3개월간 총 10위에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세고 있었어? 탑2. 탑2. AI 친구모드. 아이, 서울인데 같이 술 먹을 친구 하나도 없냐? 아, 그게 있었지?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함께. 얘들아, 모여라. 액티베이팅. 쑥, 친구모드. 야, 지금 놀다. 어, 영진이 왔어? 야, 빨리 왔잖아. 짠! 왜 이렇게 쓰냐. 아이도 좋다. 대망의 탑1. AI 가상 시뮬레이션.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도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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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로봇이야? 근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반반치킨팀의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킹바스팀의 영상이 좋았다면 블루 버튼을, 반반치킨팀의 영상이 좋았다면 레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반치킨팀 총 4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킹바스팀. 2라운드 때 올 플레이 버튼을 받아서 소감을 어떻게 저희가 편지로 받아볼까요? 이제는 오픈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말씀을 편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아쉬워. 잘생겼다. 애벌레는 죽고 나서야 자기가 나비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ENA 오리지널. 오늘 저희는 오늘 저희는 오늘 저희는 애벌레 생활을 청산하고 더 멋진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인지도도 있고 실력도 있으셔가지고 센 놈인 줄 알았지만 더 센 놈이었다. 네. 아유, 약간 신이 났네. 올 플레이를 상대로 내볼. 영상 위는 딸리더라도 창의력은 우리가 한숨이다. 부산